어떤 게 쉬우세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기? 쉬운 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돌았습니다 카드 주세요 나 676 6번 표정 5676 6번 흥분하면 안되요 봉 잡았을땐 오히려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돼 얘봐라 일단 LA에서 달려주세요 아봉 아니냐 혹시? 아투로 시작한거면 괜찮은데 까끔 가보니까 아투네요 죽죠? 어우 뭐 괜찮습니다 뭐 인원도 별로 없었는데 36조 35조 나쁘지 않습니다 마다 몬태어 구사 다시 하자 구사잖아 아아! 구사 다시 섰다해서 구사면 다시자 난 다시 할라고 덮었어 자 쌈쌀육 쌈쌀육 쌈싸먹어 3456 2 7 둘중에 하나 아니면 4와도 되고 내가 원하는건 2 7 4 2가 더 좋죠 1 2 3 4 5 6 7와도 괜찮은데 7은 두개나 빠져있구요 2는 안보입니다 안돋다는거 안돋다는거 그러나 6 2인데 애들이 저렇게 나오면 한번 밀어봐도 콜 나삐 그냥 별로 가고싶지 않아요 일단 아까 5 6 8 5에서 쳤다가 6에서 또 치고 그 스테레이트 됐나? 근데 책이면 다이지 왜 그랬어? 아까 그 이유도 없잖아 그럼 왜 갑자기 친거야? 네 별로 안비쌀 때 센척 해보는거죠 그래서 애들이 별로인거 같으면 그 센 느낌으로 계속 먹으려는거죠 꿩으로 집어먹으려고 하다가 지금 꿩 알났듯이 돈을 낳고 갔어요 그냥 이런거 놓고 갔어요 하프 콜 콜 콜 다이 콜 콜 콜 자 K원표 체크로 일단 애들을 달래보죠 하프가 나오는데 우리는 안가 그러면 다 죽을거 같죠 어머 맞서는 용자가 있었으니 과연 저 미소는 유지될것인가 저 하얀 와이셔츠 미소는 원표로 왜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만 났고 저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예 어머 우리 노진님 저거 진짜 자기 사진인가 예 저것도 작전이라면 작전이야 저 가슴골 사진 내놓고 사람들이 정신없게 만든 다음에 그렇게 후려가겨가지고 지금 일경 2173조가 됐네요 예 근데 이 분은 굉장히 느리구요 오래 안있습니다 예 노진님은 두판 세판 하다가 방을 끝없이 방랑하는 유랑자 모두로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모진 세월 이겨내고 일경 넘으셨습니다 하하하하 축하드립니다 노진님 대단하십니다 예 일경 넘으셨네요 저도 이렇게 그 막 되게 막 진짜 안전빵으로 계속 치면 되게 될것 같은데 유튜브 올려야지 할 때만 한번씩 하니까 사실상 그렇게 좀 그래요 좀 예 좀 배우고 싶어요 저렇게 그것도 인내력이거든요 그냥 귀찮은데 여기서 계속하지 뭐 사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하고 딴방 가자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가다 이제 호흡 널린 방 있으면 거기선 또 빨대 꽂고 쫙 빠실 수도 있겠죠 그것도 방법입니다 가서 이렇게 해서 좀 안붙네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좋은 방 찾아다니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일경 되는 날 이벤트 한 번 하겠습니다 상품들 좀 걸어놓고 댓글 쇼우 해가지고 선착순 선착순이면 너무 그렇고 추첨을 통해서 추첨 과정을 또 찍어서 영상으로 해서 선물을 좀 써도록 하겠습니다 I promise to you 아.. 자 텐1 텐코 칠 때 내가 조금 좋던데 자 일단 오늘은 2900조니까 3000조를 또 먹으러 갑니다 하루에 100조씩 올라가면 뭐 나쁘지 않아 자연 내 앞길을 막아 서는 자 누군 개냐 그 용기가 너를 꺾었을지도 모르니 뚜찌메 뚜찌메 강한 자가 살아남는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겁니다 자 신중하게 Do my best 최선을 다해서 장글 장글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글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글에 갑자기 툭 떨어졌어 진짜 비행기가 시작했는데 다행히 정글에 덤블레 떨어져고 살았어 근데 다 죽고 혼자 있어 정말 그럼 부지런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뭐 내가 아 뭐 해야되는데 해야되는데 하면서 못하고 있잖아 근데 정글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독거미가 일단 달려드는데 뭐 어떡할거야 그죠 그럼 일단은 뭐부터 할 것 같아요 땅을 파고 집을 짓기는 좀 시간이 걸릴까요 땅을 파고 땅에다 개미나 뭐 이런거 안나오게끔 뭐 불을 한번 뗀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깔고 임시거처를 만들겠죠 그래서 뚜껑을 닫고 그것도 나무로 하고 저저저저 센 짐승들이 몸무게로 누르고 들어오면 안되니까 또 나무부터 어떻게 구하겠죠 아니면 동굴을 찾아가서 근데 동굴 들어갈때도 겁날 것 같아 안에 거기에 뭐가 있을 줄 알고 어떻게 들어가 그러려면 또 돌을 한번 던져보겠죠 돌 던졌는데 그 밀리면서 가장 잘 달리는 정글에서 그 뜸이가 나와 치타가 봐 치타는 동굴에 앉아야죠 그럼 이제 뭐 유언장 써야지 달리면서 나한테 10초만 줘봐 이러면서 이제 유언장 쓸 시간 달라고 그러겠죠 어쨌든 정글에 떨어지면 사람이 게으릴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포기하거나 살기 위해서 버둥치거나 어 땅을 파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곳에 에 오랑우탄들처럼 에 이렇게 좀 뭘 깔아놓고 쉰다든지 근데 일단 숨고 싶지 않을까 먼저는 어떤 동물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면은 이제 어 저는 땅을 파기보단 그 큰 바위 같은데 그런 데에다가 지형 지물을 좀 설치해서 집으로 만들 것 같아요 에 이러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또 마인크래프트 생각난다 에 그런 식으로 안전해야 된 욕구부터 채우겠죠 자 포플러시입니다 클로버 4장이구요 애들한테는 한 장밖에 안 보입니다 오픈카드에는 자 유튜브러러면 나쁘지 않아요 메이드됐어요 메이드됐다고 메이드됐다고요 메이드됐다고요 애들이 이제 스트레이트 나와주면 좋은데 예 잘라옵니다 이런게 와도 이제 돈이 크게 안낸다는 얘기죠 이런거는 그래도 다행히 팔투로 맞서주는 이가 있었으니 예 저축성 상품이었다 이렇게 보는거죠 자 오라이 레츠고 컴온 자 그래서 정글에 떨어졌다 상상을 해보세요 imagine the 정글 예 정글에 떨어졌다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부터 밤 콜 일단 밤에 떨어졌다 그럼 진짜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밤에는 옆으로로 반대로 밤에 떨어지면 밤에 떨어지면 밤에 떨어지면 밤에 떨어지면 자 밤에 떨어졌다 일단 나무로 올라가야되겠는데 근데 올라갔는데 거기에 치타가 누워있어 치타들도 많이 잘 올라가잖아요 그럼 변명의 여지가 없어 식사 왔어요! 그래야지 요기요에서 시키셨죠? 저는 근데 적이 오거든요 갈게요 잘못 주면 들어왔네? 그러고 가야죠 이 자식이 너의 그 용기가 너를 꺾게 만들지도 모르니 쭈찌메 쭈찌메 자 삼천조의 길은 어떻게 열릴 것인가 과연 그는 오늘 삼천조를 뚫어 내릴 수 있을까 생면 구원표 왼쪽에 구 나와있구요 구에 대해선 기대를 많이 안합니다 구십자쿵카 해야되는데 자가 와주면 구십자쿵카 아 되고 그냥 그 마운틴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아투 나쁘지 않은데 삥으로 한번 약올려보고 다행이다 삥치길 잘했다 어휴 저냥만도 대단한데 어떻게 삥을 그냥 받아버리네 어 어이 신중합니다 예 잘하셨.. 어요 왜냐면 이제 삥에 도사린게 있거든 그러니까 첵! 그래버리면 무조건 하프 나옵니다 상대가 삥! 그러면 혹시 혹시 날 더 키워서 먹을라고 이 놈이 새끼 그러면서 콜만 받기도 하거든요 그럼 나는 이제 콜로 카드를 볼 수 있죠 싼값으로 이 카드를 한번 버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콜했는데 하프 나오면 죽으면 되구요 뭐 그거 부해라고 그거 뭐 모나노 그거 해가지고 마음 상하면 모나노 요렇게 되죠 이제 제대로 간다 투 더 쟝글 아 크모언 예 모양으로 가봤는데 케이를 과감하게 벌였습니다 와 일단은 좋은 선택 투자 어마아아아아아 왠지 느낌이 오더라니께 쓰읍 아 이때 하프 지금 질릴 게 아닌데 어머머머 예 일왕 이렇게 된거 얘가 두번 감았으니까 제가 사봉이면 좋습니다 사봉으로 말라바래라 예 일단은 죽을거같은 느낌이죠 뭐 잘 먹었습니다 뭐 50조 뭐 괜찮아 얘가 두번을 감아줬기 때문에 저거 봐 아까 얘 나 조심할지니 그랬는데 조심 못하다가 지금 40조 50조를 날렸잖아요 그쵸? 접은돈이 50조는 아니고 20몇조 날린거죠 합산을 이렇게 해주면 안될거같아 내가 진짜 딴돈이 얼만가를 딱 해주시면 좋겠어 그러려면 여기 내 돈하고 계산을 맞춰보는데 방이동했구요 예 방이 맘에 안들어 음 굿! 넘겨 어이 늘무모에다 어떤가 보자 체크 합 발 타이 해볼만 할거같은데 저기요 한판 드실래요? 가다 한판 하실래요? 줘볼래요? 한잔하실래요? 어 오오 아 빨 퀸 콜 어 배 예쁘니까 가봅니다마는 아투 인노아 인노아 내가 꼬셔줄게 콜 제가 왜 잠깐 하프 나오는 폼이 저거 플러시 같기도 하고 삥으로 한번 우리 또 약올려봐야죠 제가 하프 나오면 죽어줄데 어 우린 죽어줘 아투가 뭐간디 응 아투가 뭐간디 유기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먹어줌면omen 도 React 하프 자 다이아 왼쪽에 하나 있죠 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다이아 두개 세개 4개 어머 왜 갑자기 늘었니 다이가 왜갑자기 들었어 콜 칫 빨간색 아이고 가만 зр일 것 같아 아.. 2봉 하뿐 나왔으면 어떡할라 그랬죠? 다이 음 우리에겐 다이키가 있죠? 나이키 말고 나이키 하아 다잇 자 방을 다니면서 좀 운빨 얻어서 좀 버프 받아갖고 쭉치고 나가야되겠어요 자 컴온 자네들 내가 누군지 아나 나아 종래 김두 김두요 김두 아 김두한 아니구요 네 김두인데요 이리와 이리와 집찍으라 안돼 나 종로 유지 유지요 유지왕이 아니구요 네 유지요 나 거지왕 김춘 너 또 김춘이라 그러는데 아니요 김춘사 김춘사 김춘사만 아니고 사야? 저리가 앉아있어 자 아 우릴 또 나에게 돈을 갖다줄 사람들이 보이는 곳을 찾아내 헤매는 에 이 하이에나의 눈동자를 본적이 있는가 하이에나 하이에나 하아 하아 하이에나 하아 아하 하아 하아 삼천조의 길은 지금 3,000조 올라가는거죠 뭐 그럴걸요 아마? 아닌가요? 아마? 그럴걸요 아마? 그래요 첫 도전이에요 3,000조 올라가도록 허겄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83조 몇천억이 필요하죠 예 83조 콜 청량 그대는 3,000조 뚫고 날아오를 수 있나 요걸로는 안되겠네 삥이라서 쿼트 쳤는데 아프나오네 속상하다 속상한 웃음을 지어줬죠 게임을 시작합니다 청량 그대는 이 폐 살려서 3,000조 될 수 있나 그대는 망할이자 망할이자 요딴 폐갖고 어찌할까 야아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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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이 아픈데요 예 금액이 10조도 안남았기 때문에 가보긴합니다 다만은 뭘 때문에 갈수록 예 하하 왜 간거야 다이 쯧 요딴 식으로 하면 거지꼴을 놓으면 안당 이거죠 요거 왜 간거야 대체 프라우스 될까봐 항상 그냥 그렇게 못죽고 가면 안된댔지 자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해봤어요 콜 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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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야 간거 같으니까 한번 돌팔매질 한번 해봤습니다 내돈 내 돈 뭐 이정도쯤이야 그치? 어우 하트 무더기로 발견 어우 하트 무더기로 등장 어머 나 빨간색이고 나 눈 뒤집힌 뻔 했잖아 콜 자 아직까지 참아야됩니다 하트 내장에 눈 돌아가면 안돼 자 요번엔 나올거 같지 않니? 이렇게 저쪽에도 없는데 아아앜 하트 황 광키오일 잘했죠 다이 그니까 확실하게 뜬 다음에 해도 돼요 예 한방놀이다 한방을 가는사람도 많아요 예 전설속으로 사라진사람들 많습니다 전설도 못쓰고 전설이 되려고 하다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내다리냐나 잡귀가 되는수도 있습니다 콜 3은 오른쪽에 하나일거에요 이거 가지고 뭐 딱 이렇게 싸니까 가봅니다 마는 예 3 2 3 2 나이스 콜 싸니까 가봤어요 이거는 이제 10조도 안넘는데 뭘 그리 체크 콜 토페 토페 부쿠부쿠 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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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링링링 4 에이 6 에이 아 4 아 4 6 아 4 6 에이스는 오른쪽에 있구요 예 6 안보입니다 콜 이거 뭐 꼭 풀하우스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 보는건 습관적으로 봐야되고 6이 있나 없나 6 안나왔어요 에이스는 하나 있구요 어 금액이 안 크니까 이런건 따라가범직합니다 그리고 아투니까 하이토페어로 끝나도 내가 먹을 수 있구요 근데 어머 삥 아 내가 삥쳤어야 되는데 이거 어머 좋습니다 왼쪽 걸렸구요 에 아집이면 괜찮습니다 하프 한번 더 나와주기를 정말 아 한번 더 나오지 사람이 원대하질 못해 꿈이 없어 사람이 소심해갖고 어떡할라 그래 고맙습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고마워요 어 자 성큼 다가섰습니다 2961조 이제 38조 몇천억 에 있음 되죠 어 38조 어 6천 어 712억원 있음 되죠 설마 이거 누가 계산해보겠어 대충 씨부리는거지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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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제대로 갑니다 잘 뜯어서 나한테 주기 게임을 시작합니다 제주도 푸른밤에 정말로 그대가 재미음 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푸른밤 푸른밤 제주도 그 밤 아래로 후우우 후후후 airline 어머 자기야 짜원으로 이러기!,익기적기 축하해요 아까 내가 먹는것에 비하면 100만분의 1도 안되겠지만 축한 안들고 싶었 어여 짜카5 6 8 7 8 7 8분이면 염색이 끝나는 78 시rag 자 멍때리고 있지 말고 요사람들 성향을 잠깐이라도 봐야 됩니다 체크 나오고 콜 나오고 간이 크모드는 아닙니다 원패어라서도 있지만 뭐 그닥 체크? 그럼 하프 나와볼까 했는데 아니면 좀 발굴 해볼만 합니다 자 식스 꺼내어 놓았구요 원래 이런 방에서 에이스나 퀸 꺼내놔도 되는데 액면을 세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가슴들이 좀 있다 싶을때는 콜 콜 자 케이지에이가 받쳐주는 데가 연관성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내 마음도 지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 이런거 뭐 이렇게 하위투페어로 하위원페어로 먹겠다고 지금 들어가고 내 자신이 거울 속에 보이는 좁아리 내 모습 이건 반성해야됩니다 이걸 아까 하프 받았다는거 진짜 반성해야됩니다 진짜 반성해야됩니다 왜 요딴 식으로 했지 이게 시간제한이 있다보니까 자기가 들어가니까 하이익 누르거든요 요거를 이제 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훈련도 실력이다 이렇게 마 내일을 생각합니다 엠비다 콜 콜 콜 해봐서 하는데 콜 콜 이제 그분은 깜빵 가봐서 아는데 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게 됐죠 콜 콜 콜 콜 콜 콜 트리플 스트레이트 오우 마운틴 마운틴이 싹 끌어당그네요 잉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목전에 두고 지금 에 3천 목전은 아니구나 54주니까 45주 천 에 52억 필요합니다 어머 이번에 제대로 걸려라 애들아 아휴 가보는 게 잘하는건가 애들이 죽지말고 따라와 죽을 것 같은 느낌이네 다 죽냐? 다 죽어? 내가 잘못했지 콜 해갖고 애들 좀 메이드 되게 한 다음에 후려쳤어야지 바보야 이것도 너 반성해야돼 거기서 그 화프 쳐서 하나 더 먹는다고 애들 다 죽었는데 얼마 더 먹은거야? 얼마 안 먹었잖아 그냥 가갖고 애들 스트레이트라도 뜨게 만들고 그 다음에 후려쳐가지고 그냥 그냥 뽕바를 냈어야지 거기서 화프를 질르면 애들 겁나서 들어오겠냐고 뻥카칠 땐 모르지만 그 땐 또 뻥카치만도 했지 뭐 콜 어쨌든 이거는 달고 갔어야지 바부팅아 다잇 콜 거울 속에 보이는 바 바부팅아 네 모습 이제 제대로 간다 제대로 간다고 얘기했다 이제 본다 32조 900 626억 6억 이정도면 돼 왼쪽에 3있고 오른쪽에 3있습니다 3봉 꿈도 꾸지마 퀸 왼쪽에 퀸 있어요 퀸봉 확률 없어요 마투로 끝날 확률이 제일 많죠 에이스가 아직 모르겠는데 마투죠 그러나 상대들이 그닥 센 느낌 못 받았는데 지금 받았어 지금 바로 받았어 택배로 왔더라고 느낌이 그러나 우리는 또 뻔짓을 해봅니다 나는 이렇다니까 가끔 아까도 또라이지 두 번 해서 돈 날렸잖아 근데 또라이지 때문에 또 돈 벌 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세홍짐한 거지 말이 비싼 말 주고 샀는데 도망갔잖아 그래갖고 이 잡놈의 말 아주 그냥 내가 살때부터 눈빛이 맘에 안 들었는데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그래서 보니까 암말 구해왔어요 암말 꼬셔온거야 암컷말에 그래갖고 두 배가 됐어 더블 인컴 두 배의 소득을 올렸죠 엄마 나 3000조 올라설 것 같은 이 느낌 저 느낌 그 느낌 이때 콜만 따줍니다 나 지금 또 경고망농하지 않아 아까 그 실수 또 하지 않아 야아 근데 이게 웬일이라 액면이 너무 좋잖아 이러면 애들이 못 따라와 이때는 아휴 할 수 없어 여기서 안 울리면 얘 죽어도 할 수 없어 얘랑 붙어야 돼 얘가 아 지금 우리 마지막 마지막 같구나 아휴 이럴 때 정신이 없어 흥분했어 나 지금 히든 카드까지 받은 줄 모르고 한번 더 해야돼 막 이럴 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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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잖아 음 야 이제 십여조 있으면 돼요 어 십여조 십일조 정도 예 있으면 됩니다 십일조 어 팔백 몇 억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방으로 옮겨봅니다 자 십일조를 누구한테 얻어낼지 교회가서 받을까 십일조만 자 아 스 일천곱에 팔십조 잠깐만 십조 구십조에다가 아 8천곱이니까 에 어 그래 맞잖아 아냐 십일조 어머 아니잖아 잠깐 1조 1조 19조 어머 계산 그따위로 할래? 자 10 9조 아 19조 여운이 필요합니다 자 과연 3000조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자 다음판은 크게 가봅시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원 병 못 버리죠 오랜? 합 콜 콜 콜 콜 콜 체크 합 콜 콜 콜 콜 콜 콜 에라이 닭대가리로 끄지났네요 헉 에라이 닭대가리 헉 에라이 닭대가리 에라이 닭대가리 에라이 닭대가리 에라이 닭대가리야 에라이 이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3조여원 늘렸구요 이제 어 15조 몇천원 필요하죠 16조 몇천원 콜 콜 갑니다 4원패어인데요 에 별로 히마리가 없는 그런 피죠 아이들은 그에 반해서 깡총깡총 뛰어오르구요 자 뭐 빙 까투아투 아닐까요 까투아 아투에 까투리는 까투리 고개가 된다는 전설이 뭐 이정도쯤이야 아 또 무대기 발견 자 790제이 하아 90제이큐니까 8과 K 이 닭대가리 아까도 실망시키더니 왜 여기 들어왔어 응 콜 자 K가 오른쪽에 두개 있는게 좀 아쉽습니다만 여기도 온다는거 기쁘다 K 오셨네 만 백성 돈내노라 에이씨 에이씨 이런승부는 시시한데 가로 싸가지않는 파니 자 점점 다가왔습니다 2,990조대로 들어섰습니다 자 하트가 많이 꾸시네요 오늘 리슨 투 마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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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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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콜 콜 콜 자 이번에 한번 감아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안 떴는데도 우리는 하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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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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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느껴라 제발 제발 그렇게 느껴라 제발 오케오케오케 얘가 지금 카 빠지고 국 빠진거 봤거든 설마하니 카가 떴겠나 싶은거죠 좋습니다 좋시다 좋시다 사집잡은 당신 아람다워 사랑스러워 큐트해 고맙습니다 삼천조 뚫어 엎었습니다 좋아요 한방씩 박아주시면 감사할게요 구독하기 한방 좋아요 구독하기 두드라 고맙습니다 삼천조 뚫어 엎었습니다 요런거 이렇게 한방 싸움이거든요 짜잔한거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는거는 그렇게 이렇게 막 그 너무 연연해 하지마세요 큰판에서 이렇게 나는겁니다 그렇게 큰판에도 상대가 어 어 어 어 어 쟤 나보다 높으면 어떡하지 포카드 아냐고 이런거 포카드는 근데 사실 어떻게 알아 솔직히 원카드 훔쳐놓고 어 저 끝에서 원카드 되면 어떻게 아냐고 느낌으로 가야되는거죠 이 사람 스타일 상대가 얼마나 또 곧인지 아닌지 곧이나 안 곧이나 얘가 지금 에이스 프라우스를 내가 잡았는데 얘가 강하게 나오는걸 보고 또 쟤도 내가 에이스 프라우스라는걸 알텐데 저렇게 나온다 싶을때는 콜만 따든지 원콜 그냥 하프 나오면 콜 이렇게 아니면 진짜 아닌거 같으면 다이 하든지 너무 또 금액이 높아져 있어서 첫 콜 받는데도 그전에 마게들이 하프 치고 와서 너무 비싸다 그러면 그때도 죽을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못죽죠 잘 에이스 프라우스 아니 에이스 플러시 가지고는 에이스 프라우스에서는 더 못죽지 아까 카집 잡고 다 그냥 어? 참새가 저기 비하그라 한번 주워 먹더니 막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르면서 오늘 비둘기 난들 다 죽었어 그랬대잖아요 에 그런 마음인거죠 4 5 6 7 8 7 빠졌죠 6도 빠지고 요런건 안가는게 좋습니다 왼쪽 425 바다 몬페오죠 저는 이제 마투라고 생각하고 애들이 에휴 나 마투몬니가 죽는거죠 에휴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럴걸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네요 에 그렇습니다 에 음 음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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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하라 에 콜만 따져 에 좋습니다 랩페가 별로인데 이렇게 콜콜만 따주면 좋습니다 좋시다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아유 좋시다 자 이때는 앱이 없기 때문에 쳐봅니다 아유 나쁘시다 자기야 이러기야 여기야 사먹이야 이렇게 또 합쳐주면 고맙습니다 에 이거 그냥 콜해버렸으면 나는 강제로 그냥 옷이 벗겨진 느낌이거든 그냥 갈 수 없이 까야되요 쪽팔려도 4 완 이 의죽 이렇게 된다는거지 근데 합쳐서 죽을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내 패를 안 보여준거 조시다 에 좋습니다 횟 콜 아 이런거야 자 방음겨 나 진짜 아 방랑자야 방랑자야 회장님 또 뵙네요 또 뵙봐 또 뵙매 또 뵙네 니가 여기 도박장 죽순이라 그래 집에 안가니 너? 자 카원 액면의 카원이라는걸 잊지말라고 상대가 나를 카원으로 볼지 카투로 볼지 조금 이따 연출을 좀 해줘야돼 어머 연출할거 없이 카원이 카투가 됐다 이때 또 카원가 꽂히면서 상대방에 플러시 되면 또 대박기운이 한번 더 용서좀 칠텐데요 아니네요 카원 이기면 드세요 못드신답니다 짜구삼사 여러분의 선택은 까만색으로 좀 가져가보려구요 그냥 색이 끌리는 날이 있어 그러나 지금은 어떤것도 좀 끌리지 않네요 좋시다 체콜콜콜 좋시다 하 덮으시다 자 이제 3조5천억 넘어졌죠 안 좋시다 어머 덮으시다 다시다 입맛만 다시다 아 옛날에 진짜 먹을거 없을때는 그냥 맨밥에 다시다 처음 나왔을때 막 비벼갖고 그 몸에 안좋은건데 사실 끓여서 먹어야 되는건데 밤에다 뿌려갖고 처음 먹고 그랬었던 사실이 또 김있잖아요 마른김 다 아시겠지만 마른김에다 그냥 밥해갖고 거기다 간장만 뿌려갖고 돌돌이 말하고 처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급진날에는 또 어머 마봉이야 나 얘 뭐지 콜 콜 콜 자 브라우스로 바뀌어라 브라우스로 아유 야야 얘가 꺾어주면 다행이겠지 뭐 좋습니다 좋시다 좋겠죠 뭐 그래갖고 김에다가 밥해갖고 간장 넣고 다시다 좀 뿌리고 김치까지 넣었어요 또 운전날에는 오이도 조금 썰어넣고 뭔 맛으로 먹었나 지금 모르겠는데 가끔 한번 해먹으면 추억의 맛은 날것 같긴 한데 콜 어 침 나오는데 콜 콜 오늘 그거 한번 해볼까 김에다가 그냥 밥해갖고 간장 좀 뿌려갖고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콜 콜 콜 그게 또 바로 이렇게 싸서 맨김에 쌌기 때문에 참기름도 안 발랐기 때문에 이 천장에 쫙쫙 떡떡 달라붙어 그래갖고 먹으면서 어 으으으윽 으으윽 김뛰는 소리야 으으으... CHARGE гу 김뛰리 이거 한다고요? 옛날에 첫사랑은 아니고 잠깐 20대 때 사귀었던 친구랑 키스를 하는데 난 분명히 김 먹은 적이 없는데 키스 끝내고 나니까 김이 있더라고 이번엔 한국 왔어야지 부스 근래 한 한달동안 김 먹은 적이 없는데 키스하고 났더니 내 입에 김이 있더라구요 김이 조금 깨는 도미나 크림 콜 콜 콜 아사 아사 인누와이 엄마 미안해 형아 내 입에 있는 김 줄게 형아 가져가 내가 객이 엉간제로 내 김 줄게 이거 아직 다 못 씹은 건데 김 먹어 아 잠깐 입천장에 좀 있는 것 같아 더 긁어서 줄게 응 여깄다 아 아 저 형한테 한대 맞았네 그래도 크게 잃지는 않았어요 다행입니다 네 크게 잃지는 않았어요 어 저 형번이 한번 더 안 감아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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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도록 할게요. 요게 마지막판 인데요 자 막판에 어떤 그 큰 어머 요런거 하나 딱 터져야 되는데 자 막판입니다. 막판 자 막판에 이런 빅매치 한번 붙으면 좋겠네 자 아유 레디 포옹 자 투투 파이브 텐 투투 파이브 나인 글러먹었네요 인사드릴게요. 좋은 시간 되시구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안녕히 계세요